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토르 이천 관련해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소식을 좀 전달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수능 실전 심화 어휘를 토르 이천에 추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겸사겸사 제 파이널 마지막에 진행할 엔제 겸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개강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르 이천을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어서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없던 신문물이야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예상했던 부분도 있고 의견이 여러가지가 나와. 그런데 뭐 결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신선하다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상위권 학생분들 중에서 단어가 전반적으로 심심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정도 1등급을 노린 학생인데 선생님이 어느정도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휘가 전반적으로 쉽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떤 단어장이나 강의를 만들 때 모든 학생들의 상황이나 니즈를 전부 다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잘 생각해보면 또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기로 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토르 2000 이미 강의도 다 40강까지 완강이 돼있고 교재도 지금 최종검수 보고 있어가지고요.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엄청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지 디자인도 굉장히 번쩍번쩍 금박금박 들어가고 세련되고 그리고 내지도 올컬러로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 그런데 이미 검수 보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 강의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건 불가능한데 그 대신에 강의에요. 여러분 뭘 추가해드리는 게 가능하냐면 브록하고요. 자료를 여기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심화어휘를 그러면 실전 심화어휘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추가를 시켜드릴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모의고사를 한번 볼 때마다요. 6월 9월 수능 해가지고 평가원 시험. 평가원 시험 환경에서 평가원 시험 한 회당 시험 한 회에서 총 50단어를 선별을 하자. 근데 50단어 기준은 뭐냐면 이 회에서 전체적으로 최고난도 우리 교재랑 겹치는 거 상관없이 별도로 한 회당 최고난도 어휘를 50개씩 근데 이거는 평가원 기출 어휘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최중요 어휘라고 볼 수 있잖아. 그것도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3개년인데 1년에 6구 수능까지 총 3회씩이니까 총 9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50단어씩을 뽑아가지고 9호 40호니까 450단어인데 이거를 토르 2000 스타일로 50단어로 텍스트를 만들어 드리려고요. 스토리를 그리고 나서 강의를 똑같이 해서 이거를 우리 강의의 부록 강의로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얘는 교재로 해서 출판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인쇄를 해서 종이에 인쇄를 해서 100% 학습이 가능하게 인쇄용 자료를 보충자료로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모의고사나 수능이 있을 때마다 나 이 작업을 하나씩 해서 더 추가를 시켜 놓으라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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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너무 앞에 만들어 놓은 건 하나씩 빼야겠지. 그래서 한 9회에서 15회 정도로 해가지고 최근 3, 4개년 정도의 평가원 최고 심화 어휘들이 이 부록 자료에서 전부 다 커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좋은 점이 그럼 항상 살아있는 심화 어휘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심화 어휘들을 여기서 완벽하게 케어가 되는 거지. 와 대박 그리고 기본 어휘들이랑 전안도 중난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필수 어휘들은 일단 강의 기본 교재에서 충분히 커버를 쳐드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심화 어휘라는 거는 더군다나 최근 어휘 외우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심화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적 출제된 심화인지도 모르겠는 왜냐? 심화는 그만큼 출제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심화야 단어 자체가 더 어렵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말이라서 낯설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심화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 창고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휘를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진짜 이거 작년에 기출된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어휘야? 그러면 이거는 외워야겠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최근 어휘를 외운다라고 하면 책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거는 자료가 더 우월성이 있어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렇게 평가했어요 선생님은 최강의 올드타입이다 내가 뉴타입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 용어냐면요 원래 건담이라는 로봇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언급하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뉴타입, 올드타입 이런 말들 쓰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해요 이거 발상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 강의가 균형이 잡혀요 중화위권 학생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딱 소화를 해내고 책도 여러 권 살 필요도 없고 단어 강의 다 여러 개 할 생각 없어요 토르 2000 끝이에요 그 뒤에 제우스 2000이네 인드라 3000이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토르 2000 완결 지어버리기로 했어요 이 안에서 왜냐? 기초 세팅해놓고 얘네들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충분히 모이면 그때 부교제를 하나 출판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번 새 강의를 추가해줘야 되니까 내 생각에 뭔가를 출판 자료 해놓는 것보다 인쇄 자료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인쇄하실 수 있게 자료로 제가 부교제로 다 자료 제공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토르 2000도 전에 제가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충 자료 같은 것들도 지금 업로드 시작했어요 일단은 금방 얘기해놓은 수능 심화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 10일 전까지 보충 강의 9강 전부 다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 강의가 아니에요 보충 강의입니다 여기 서비스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 이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나한테 최근하지마 화내시면 빨리 안 올라온다고 대신에 늦어도 10월 10일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까지는 완강 한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부터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할 거야 이미 작업은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화부터 촬영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AI 보이스 나레이션 영상 우리 학생분이 뭔가 건의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제작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영상 올라와요 예 그래서 PPT 화면에다가 AI 보이스 나레이션도 진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일 비싼 목소리를 써가지고 발음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레이션 영상도 여러분들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좀 힘들고 바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예 간단하게 뇌 빼놓고 막 멍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틀어놓고 차쿠차쿠 들어보니까 한 3번까지는 모르겠는데 5번 이상 듣다 보니까 내용 다 기억나고 어느 정도 단어 거의 외워지는 효과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라고 올려놨고 그리고 선생님 자료실에 이제 A4 용지에다가 인쇄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한글 뜻이랑 스펠링 테스트 하실 수 있는 용지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업로드 시작했어요 얘도 업로드 시작했고 그리고 전체 강의 PPT 화면 관련된 PDF 파일은 강의 목록 옆에서 원래 다운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거 통합 파일로 해가지고요 검정색 배경 그리고 흰색 배경 인쇄해 보실 분들이나 태블릿으로 보실 분들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이것도 전부 다 공개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요 이거 끝나고 나서니까 선생님이 올해 수능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실히 효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 브로그로 접두사나 전미사 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는 수능에 잘 나오는 혼동어이 관련된 특강까지 브로그 강의로 올려둘려 그래요 그러니까 올인원이에요 영나노 관련해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만 뱅글뱅글 다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전혀 무리가 없게끔 그리고 최신의 어휘까지 계속 충원이 되게끔 구성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휘 강의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OT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셔가지고 관심 엄청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따로 소개 안 할게요 오늘은 근데 이게 기존 수강생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심화 어휘 없고 너무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학생분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관련해가지고는 난이도 조절이란 게 모의고사 출제나 단어 책 만들 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게 어느정도 완벽해져 버렸어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진 않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씁쓸해요 아메리카노를 농축시켜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한 5잔 정도를 농축시켜서 원샷을 하는 그런 정도의 씁쓸함이랄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는 내 단점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의 소집해가지고 가자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기로 결정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그 친구한테는 나중에 진짜 책이라도 한 번 보내주고 싶어 어떤 친구들 본인이 알 거예요 연락 한 번 따로 Q&A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파이널 임팩트라고 해서요 파이널 임팩트라고 해서 선생님이 최종 파이널 N제 겸 모의고사 이 3회분 개강 관련해서도 안내를 좀 드립니다 원래 선생님이요 오버테이커랑 파이널 체커라고 해가지고 N제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토르 2000이 워낙에 대공사가 돼버렸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파이널이나 N제라는 거는 마지막에 수능 시험에서 우리 학생분들께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파이널 아닌가요? 영어 단어 특강이기 때문에 파이널이 안된다라는 건 고정관념이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진짜 파이널이 예상과는 달랐지만 토르 2000이라고 생각해요 단어를 마지막에 2, 3천 단어 이상 충원시키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한 얘기인데 모의고사 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오늘 9월 모의평 해설 강의 하는데 우리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 벌써 한참 여러 개 나오더라고 아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의 진짜 마지막 N제는 나는 토르 2000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 마지막에 도움드리고 싶어서 선생님 독해 기술을 적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선택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정답선지 애매한 것들 아니면은 난 당연히 순서출원 BCA일 줄 알았는데 A, C, B가 막 나와버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허를 찌르고 선택이 어렵고 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약간 고난도 아니면은 독해가 쉽다면 선택 자체가 혼동을 주는 애매해한 어 이거 3번도 답일 것 같은데 정답은 5번이라 그러고 최대한 그런 것들로 좀 모의고사를 듣기 제외하고 3회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N제 겸 파이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토르 2000에 너무 힘을 줘버리다 보니까 올해 영어 선생님의 커리가 시작이다 보니까 올해 첫 커리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정 맞추고 하는 거를 내가 정확히 계산을 잘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얘가 지금 9월달 말이면 지금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10월달 11월달 한 달 두 달 이상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자료를 그래서 선생님이 수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대충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문제를 전 문항 선생님이 직접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전문 문항을 직접 그래서 제작을 해서 다듬어서 근데 그게 오류나 오탈자가 없는지 보려면 일단 먼저 촬영을 한 다음에 자료를 편집해서 공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촬영을 하면서 보면요 오탈자가 완전히 없어요 그냥 오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논리까지가 완벽하게 잡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당 한 회당 일주일씩 작업을 올인해서 한다라고 하면 10월 12일, 19일, 26일날 한 회씩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날 완성이 됐다고 해서 출판사에다 자료를 넘겨가지고 일주일을 지나면 11월 초잖아 11월 초에 모의고사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올해는 선생님이 깔끔하게 강의를 오픈하는데 이거 자료 관련해가지고는 선생님이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려서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게끔 이번에는 제공을 하려고요 물론 선생님이 내년에 이거를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년에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진짜로 돈 벌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당장에 우리 학생분들 원활하게 활용하시는 데는 이렇게 가는 편이 올해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종이로 듣기까지 전부 다 포함된 양질의 모의고사를 종이로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올해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굿바이 할 수 있는 강의는 이 파이널 임팩트다 이름을 이렇게 다시 지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일까요? 선생님이 한심해 보일까? 갤럭시 임팩트라는 영상을 엄청 인상 깊게 봤어요 유튜브에 갤럭시 임팩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근데 하 그걸 보고 나 저렇게 늙어야겠다 나중에 수험 생활에 진짜 어떤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을 직접 구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갤럭시 임팩트 이 마지막 강의 이름을 똑같이 쓰면 표절이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그냥 파이널 임팩트 연상을 시키고 싶어서 선생님이 저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마지막에 이거 풀다가 실전 수능 시험을 보면 아 깨끗하고 맑은 문제로구나 역시 평가원은 최고야 이런 마음 들게끔 최대한 더럽고 지저분하게 내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애초에 먼저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접 그냥 전부나 제가 다 직접 만들겠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 같은 거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완결성이 있고 깔끔하게 잡아볼게요 다만 고급스럽게 선택지가 선택하기 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 파이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잘하고 싶다 진짜 잘하고 싶은데 사람이 시간이나 정신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잘 안돼 답답해 더 잘하고 싶어 지금도 갈증이 막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파이널 임팩트 같은 거 어차피 자료로 해가지고 판매를 못한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싶으면 안 하고 놀면 돼 얼마나 좋아 그죠? 어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도 옛날에 내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수익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한 달 꽁으로 촬영을 뛴다고 해도 예 수익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뭔가 괜찮은 진짜 문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고 문제 괜찮다 싶으면은 이거는 그냥 인쇄해가지고 11월달 12월달에라도 우리 다음 학생들 위해서 뭐 뭐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서 풀어보실 수 있게끔 그냥 엔제로 계속 남겨놔도 되는 거잖아 그니까 이번엔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여튼 선생님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토르 이청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점 심화 어휘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점 앞으로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 있을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된 살아있는 강의 된다라는 점 강의에 생명이 부여돼 항상 최신 평가원 단어가 추가되니까 아 이거 진짜 아 쩐다 너무 좋다 아 이거 편집 때려나 이런 말 근데 어쨌든지간에 여기에다가 여기 파이널 임팩트 관련해서도 우리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마음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애초에 언제쯤 해가지고 어 엔젠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나온다더니 왜 안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예 토르 이청과 그리고 파이널 임팩트 이거 합쳐서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드릴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이랑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달라진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부끄럽지만 중과 부정 근데 힘이 딸린다라고 도망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생님도 어느 정도 수익 포기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마지막까지 달려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